두 번째 싱글 앨범으로 찾아온 2AM이 월리의 엠가 습격 두 번째 손님인데요. 무대에서 리허설을 마치고 나온 2AM을 제가 습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들 잘생겨졌어요. 뭐하고 그랬어요 다들? 그냥 뭐 쉬었어요. 두 번째 디스탈 싱글 앨범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싱글 앨범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싱글 앨범 나왔습니다. 룸방에서 파는 싱글 앨범. 드디어 저희 싱글 2집 타임폰 컴패션으로 2AM이 돌아왔습니다. 야 잘한다. 야 이 코너 니가 운행했다. 가사를 한번 들려드리죠. 한번 불러드릴까요? 좋습니다. 사랑해 두고 싶다. 너무 높나요? 네. 네. 저 춤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높아서. 저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저도 떨리고. 난 맞다. 자 드디어 2AM과 김밥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잠깐 테이블 가는 사이에 수롱근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한쪽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아 뭐. 왜 먹었네요. 왜 먹었네요. 왜 먹었네요. 왜 먹었네요. 방송사 민항군과 승현균이 마늘 가득 넣은 김밥을 수롱근이 먹었는데요. 아니 민항군은 이것밖에 안 들어왔서. 냄새 나. 왜 이리 속. 오오오오오오오오. 처음 해보는 거죠. 처음 보여줄게. 이거 뭐예요. 우엉. 맛살 우영이가 우영이가 10점 만점에 10점 우영씨 보고 싶습니다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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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김밥 완성 그런데 오게 티가 있죠 여러분 당근 보이시나요 아 이거 통째로 먹는거에요? 조건근은 김밥 처음 쐈다는 사실이 이날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구요 자 우회공장 끝에 김밥 완성 그런데 마늘 반 잘랐는데 마늘이 탈출했네요 과연 트웨임 김밥 왕은 누구? 배불러 이거 하나만 먹으면 창민스러운팀 승리 너무 좋아하죠? 자 이제 휴식의 시간 같이 만들어서 재료를 본 이상 진흥근 먹기 힘들겠죠 김밥을 먹지 않기 위해 조건근은 두 사이를 틈타 도망가는데요 쟤싸게 창민근이 조건근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한입 자 도도한 표정을 지었던 조건근의 미소가 잠시 후 사라집니다 김밥 한입 고추와 마늘이 듬뿍 들어가는 김밥을 먹은 조건근과 진흥근 굉장히 괴로워하죠 녹화장에 야단이 났습니다 강하게 몸부림 쳐보지만 이미 알싸한 마늘과 강한 고추가 입안을 습격하느라 고통이 느껴질거예요 눈물을 흘리겠어요 지금 김밥을 함께 먹은 진흥근과 껴안고 조건근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요